여긴 어떻게 만들어진거야? 자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에? 만든거야? 바람 때문에 이렇게 산처럼 된거잖아 근데 이런 모래들아 다 어디서 왔어? 여기 자체에 밀려서 우리의 물이 가벼우니까 밀들 자체가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이 가벼우니까 해석은 자리에서 이번에 길을 걸어가는 나를 흥분에 나를 덮어 달려가 우리의 물이 흥득 꽃을 덮어 capacitor 이 물이 흥득 넷 Bolt 수화에 붙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